모델 스케일 이거 키 커지는 건가? 오! 거의 됐어! 자 이런 식으로 치트를 이용해서 제가 커질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대한 크게 하면은 어? 혹시 엘딜링 아시는 분 라단 가자! 퀴멸자들이요 어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권총입니다 아니 샷건이에요 샷건 이거 권총보다 딱밥이 더 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? 볼봐 임마! 빨리 가 임마! 어? 가자! 으아헣 아하 르르르르 지금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휘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들아 힘내! 말들아 어? 이르랴 으어우 왜! 안돼! 이런, 제가 말이 죽었었어요 사이즈를 0.1로 하시면은 이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캠프터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엇! 아군이 당했습니다 인간은 살려들 필요가 없다 출발 한다 필멸자들이여 스케일 스케일 advent 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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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누군가는 따라온다 그러면은 자비 없이 총알세례를 퍼볼 것입니다 ? solem for free 지금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니데 말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이마렴 실 JUSTICE 미션 클리어 이音체 죄송한데 그냥가면 재미가 없지요 사이즈를 조급만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저희 사이가 훨씬 더 좋아진것을 볼수가 있어요 어 지금 어깨가 살짝 낑기는것 같은데 괜찮죠 여러분들? 진작 우리가 털리게 생겼어! 안돼! 가자! 아우! 아우 마이 갓! 어 지금 습격을 당했구요 저 친구들 잡으러 가겠습니다 1인칭 이런 나쁜 소인족들 이런 나쁜 소인족들 잡아! 잡아! 나이스! 나이스샷! nosis 에잇! 일로와! 이 녀석은 이따가...어어? 전용으로 써야겠군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